오늘의 영상 포인트 가서 한 번 더 숨어 가 김계정은 악마다 진짜 영상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다 그럼 즐겁 안녕하세요 김계정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3시 반까지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숨바꼭질을 할 거예요 숨바꼭질 무조건 꽉찌주여야 됩니다 무조건 1등시 치킨 부트 캠프 존버 참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숙지하면서 카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몇 분이 들어오실지 몰라가지고 일단 100명 방으로 만들어놓긴 했는데 많이 안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방종할 겁니다 오케이 완전 깔끔한 맵이 완성됐다 자 비밀번호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뜨다가 혹시 시청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강태했고요 좋아 들어와 오케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걱정이었네 100명 안 들어오는 거 야 많이 들어온다 바로 게임 시작합니다 이렇게 꽈찌주지만은 헤어스타일이 있다 이런 것도 실격입니다 이것도 야 무슨 반사 꽈찌주가 말이 되니? 너무 멋있잖아 모이칸 꽈찌주 안되고 그래 이런 민머리 무조건 꽈찌주 그리고 옷 전부 다 벗고 벨트도 다 벗으셔야 돼요 아 더러워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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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드러워 아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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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부트캠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30초 세고 바로 부트캠프로 날아갑니다 자 바로 부트캠프로 날아갑니다 지금 펀치로 죽이신 분들 전부 다 숙청 대상입니다 안녕 뭐 할 말 있어? 없으면 죽어 자 바로 잡으러 갑니다 재밌어 나 이거 옛날부터 꼭 해보고 싶었어 진짜 이거 뭐야 얘는 5 플러스 1 찌주네? 가자 아우 재미없어 일단 너 숙청 잘 깔아 아주 순조롭구만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? 아 참고로 이 외곽에 있으면 그것도 안됩니다 야 거기 안돼 인마 야 여기 여기 부트캠프 밖이잖아 그래 그 안에서 죽어 어 뭐야 두발이나 피해? 두발도 없는 주제에 두발이나 피해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 쟨 뭐야 어 일로와 너도 같이 1 플러스 1으로 해서 죽어 둘이 같이 엎드려 너도 옳지 옆에 딱 붙어 옳지 아 사이좋은 찌주 아이고 부끄러워라 어 뭐야 야 이거 진짜 뭐 진짜 안보인다 이거 생각보다 어 사진 찍어 지금 빠라 짜파 짜 우 아 어 어 가구 어 2천원 호응 감사합니다 아 야 불찌주들이 왜 이렇게 많아 가구 어 잘 안들리겠지만은 어 저기있다 어 소리를 저는 100으로 하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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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야 뭐야 뒷걸음질 치다가 저기했네 미안하다 야 야 아마조네스 너 때문에 찌주 하나 죽었잖아 어디갔어 저긴네 반첩 반첩 맨 어디있어 어디갔어 얘 아우 씨 아우 웃겼어 아마조네스 지금 66명? 와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이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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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아 너 더 따뜻하게 하니 아 귀여운 찌주 너무 밥 좀 갔나 지금 잘가 시험 잘 보고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육몸 그래 너는 뭐 철탐이나 재민이가 많네 오케이 하하하하 너 가구 너도 가구 뭐야 오케 살았노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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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존자 인터뷰 가지 인터뷰 피 몇이야 어 딸피요 딸피 이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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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따뜻하게 다니고 엄마 어 가서 한번 더 숨어 어차피 너는 1등 해도 저거니까 가 어 으악 하하하하하하 와 이 버글버글하구만 야 일로와 일로와 찌주들 3명 중에서 제일 춤 잘 추는 애 살려줄게 말들어가 야 둘 중에 하나 싸워서 이기는 애 살려줄게 히힣 risrisri 야 선빵 때리는게 어딨어 오 어 저기하나있네 안녕하세요 아 문 좀 열어 주세요 와와와와 웃겨봐 우껴방 살려줄게 자기def 뭐 grave 안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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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 쓸모가 있구만 오케이 훌륭한 신북이야 좋아 자 30초에 한 명씩 못찾으면 바로 죽입니다 빨리 빨리 찾으세요 반항을 자꾸 하시네 내 옆에 딱 붙어있어 좋았어 빨리 30초 다시 찾아 아주 충실한 노예 1호를 얻었어 야 진짜 잘 찾는다 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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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할 말은 너도? 너희 둘이 누가 더 뛰어난지 주먹싸움을 해봐 이게 원래 피부색이 좀 더 까만쪽이 세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 봐 역시 역시 노예 누가 없으래? 야 인생은 실전이야 야 역시 노예 1호 강하다 오케이 와이차 발처리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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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나 형 노예할래 안 돼 안 돼 안 돼 꽉찌죽 아닌 사람의 말은 노예는 얘뿐이다 지 스스로 알고 있네 아 노예 아주 만족스러워 지금 최고야 최고 아 노예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걸로 잡아요 이걸로 좀 더 나아도 이제 좀 편하게 될 수 있어 위에 킬로그 볼거야 킬로그 보는데 만약에 어? 20초에 한 번씩 안 뜨면은 바로 잡으러 간다 아 잠깐만 근데 노예 찌죽 어디갔어 아 이거 이러면은 고용한 의미가 없는데 노예 찌죽 아 좋아 야 하자마자 소리 나고 아 노예 왜 일 안해 노예 지금 어? 나 말할때마다 그냥 말할때마다 잡는거 아니야? 어 잠깐만 어어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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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를 주려고 나를 찾았구나 어 잠깐만 지금 힘내라고 하는 애가 너랑 계속 대화하고 있던 애야? 어 몰라요 모르면 됐어 필요 가치가 없어 사탄이 몸에 들어간 것이 분명해 아 그 나보다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바로 죽이지 않잖아 얼마나 이 자비롭고 선량한 사람이야 어 여깄다 네 반갑습니다 노예 앞으로는 마주치자마자 바로 죽여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를 부르지도 말고 무조건 바로 죽여요 왜냐면 방종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 방종시간이 되기 전에 모두를 사살하고 난 승리를 한다 13명 남았다 이제 노예도 마주치는 순간 바로 죽입니다 오케이 집중해 누가 자꾸 노래 불러 뭐야 어 아 귀여워 넌 봐준다 한 번 더 숨어라 얘 왜 이렇게 평범하게 말해 얘 너무 무서워 얘 어어 가서 숨어 어어 어디 숨는지 봐야 나야 하지 노예 마주치면 내가 죽인댔지 야 근데 노예 개빠르게 도망가네 노예 다음에 보면 반드시 죽인다 아 고요하다 고요해 8명이 있는데 어디있을까 파란 트럭에 있다고 이제 노예도 마주치는 순간 바로 죽인다 이제 노예도 마주치는 순간 바로 죽인다 이제 노예도 마주치는 순간 바로 죽인다 파란 트럭 오 오 진짜 있네 많이 서있다고 담벼락에 와 얘도 여기 있었구나 야 트럭에 많네 내가 못 봤던 건가 4명 남았다 야 이제 진짜 찾기 쉽지 않다 차근차근 안 봤던 데 위주로 봐야겠어 대충 급박한 상황적인 부금이 경규 해조 안 해주면 매번 생애 기만에 만나서 결혼 인형규 와 진짜 못 찾겠어 아까 차 있는데 차 뒤에 다 체크해봐요 차 뒤에 오 뭐야 찾았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시청자들이 너무하네 맞네 아이 나쁜 시청자들 같으니라고 다 알려주고 있어 수로 여긴가 좋았어 시청자들을 제보로 먹고 사는 김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늬? 야이씨 머리카락도 있는데 왜 숨어있어 넌 마지막 한 명 한 명만 더 잡으면 된다 한 명만 아 근데 28분이네 나가야되는데 차가 그러면 그 말이면은 지금 노예 숨어있다는 거 아냐 자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두 분 Y자로 와보세요 자 와보세요 얼른 옷 입고 있어야지 와 자 얼른 와보세요 마지막 둘이서 승부를 가르게 할거야 내가 오라 그랬지 고맙습니다 못 믿어서 못 나오잖아 키키키키 야 마지막에 한 명 죽으신 분 이제 치킨 기프티콘 그리고 노예한테는 솔직히 좀 반칙성 플레이라서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뭔가 만원 상당의 다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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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트캠프 숨바꼭지 우승한 누구더라 일단 저는 지금 딸 데리러 가야될거 같아요 유바 빠밤 6시